스냅챗이나 인스타그램 확인하셨어요? 얼른 가서 확인하셔야죠. 중요한 가짜 뉴스나 비디오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모든 시간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쏟아붓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신 건강에 그닥 좋지 않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원들의 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줄이자 정서와 삶에 대한 감정에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용을 제한하자 우울감과 외로움을 덜 느꼈다고 합니다. 마켓와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14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여러 종류의 7개의 범주로 실험 대상자들의 기본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절반은 소셜미디어를 보통 하듯이 계속해서 사용했고 다른 절반은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및 스냅챗을 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으로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보다 적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우울감과 외로움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만일 더욱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소셜미디어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